정말 저는 어깨가 안 좋아요. 여기 이상은 안 가고. 좀 아프거든요. 대부분 어깨가 아프면 근육이나 뼈 이런 데 이상을 의심하지만 한 분의 이 정도가 힘줄 때문에 있죠. 힘줄의 장면에 의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깨 4대 질환 진단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90경을 의심하셔야 합니다. 아직 30세거든요. 39살? 어깨 통증을 해소하고 힘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어깨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나게 시원하면서 어깨가 쫙 펴지는 느낌.